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산신강으로 올라갈까? 산신강으로 올라갈까? 네 수나무를 일궈도 수많 나셨네? 그렇지? 여기는 국방이라 그러셨어? 산산이 안녕하세요 시원하다 산신강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내장산 이장산 고구마 안녕하세요 산살로 한샥이요 한 잔이야 그러네 봉우리가 다 모이니까 좋다. 그치? 응 짜잔 또 여섯개 봉우리 중에 있어요 지금 같이 들어가자 가자 코드야 코드 전기 잠재장 코드 잠재장 잠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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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우리 다 죽이는데 간다 그래 봉양이야 그치? 와 진짜 감고 싶었다 그치? 이쁘다 데려가 보자 나물로 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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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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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